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여느 때처럼 연말 분위기 느끼기 쉽지 않은 요즘인데요. 이 가운데 뇌성마비인들을 위한 따뜻한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이 비대면으로 열렸습니다. 보도에 박성용 기자입니다. 어느 때보다 추운 연말이 다가오는 가운데 뇌성마비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18일 서울시립 뇌성마비 복지관은 복지관 이용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을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복지관 개간 30주년과 다가올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따뜻한 연말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서울강서 뇌성마비 복지관 박세영 관장의 색소폰 연주를 시작으로 사회복지사들이 각자 준비한 노래를 선보이며 이용자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평생교육팀 정지혜 팀장은 이용자들을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전하는 한편 뇌성마비인을 위한 지속적인 서비스 개발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래도 코로나19가 빨리 끝날 거라고 다들 좀 믿으면서 조금 더 힘내셨으면 좋겠고 내년에는 저희가 오래 못했던 만큼 더 좋고 더 훌륭한 것들 많이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관은 지역사회 내성마비인을 위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성용입니다.